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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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아 쌀 아 쌀 1라운드도 2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명현만 선수는 공격을 안할때는 에너지를 모으는거같아요 유영래 좋았어요 이번에는요 이번에 공격 상당히 좋았는데 명현만 로킥이 아주 묵직하게 들어갔던 명현만이었습니다 코너로 몰아넣고 니킥 플라잉 니킥까지 저 덩치에 플라잉 니킥까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유를 갖고 있는거거든요 명현만의 이런 공격은 못 말리죠 지금 데미지가 많아요 다리에 유영래 선수 다리에 데미지가 많습니다 아 1대1 있어요 데미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명현만 다운을 또 한번 뺏어냅니다 눈도 부었어요 유영래 선수의 오른쪽 눈이 상당히 부어있습니다 유영래 선수 글러브 올리지 않았어요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현만 선수의 승리로 이번 입식 타이틀전 헤비급 경기가 끝났습니다 공식 정말 이런 못 말리는 명현만 선수의 킥과 펀치에 향연 명현만 선수도 맞지 못했습니다 이빨을 깨물고 치는거 보세요 명승사자답죠 명승사자 명현만 선수의 승리 무제한급 입식 타이틀전에서 명현만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afc15에서 입식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하는 명현만 선수입니다 4대1 이빨을 깨물고 치는거 입니다 5대1 2대1 라이트 3대1 2대1 5대2 5대2 종아리에 있는 뼈 두개 중에서 얇은게 자주 부러지거든요 박승현 계속 들어가요 코너로 몰았습니다 박승현 계속 펀치너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근영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하이킹! 하이킹! 펀치너쉬! 와이트! 계속 들어갑니다! 박승현 계속 돌아갑니다! 파운드! 파운드! 형기! 끝이랍니다 TKO 스탠딩 타격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네 경기수보다 유튜브에 나온 숫자가 더 많겠지만 그렇죠 경기수는 적어도 여유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1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AFC 미드급 1차 방어전입니다 이번 경기 승자가 AFC 미드급의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일단 펀치가 오고 갔습니다 두 선수 케이지 중앙에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바디를 돌아봤습니다 김재영 와 이런라이트 들어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 코드를 받았습니다 파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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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영 레프트 파운딩 계속 들어갔습니다 김재영 이렇게 경기 끝이냅니다 김재영 1라운드의 안상희를 잠재웁니다 김재영의 승리로 이번 경기 끝이나면서 AFC 미드급 1차 방어전에서 성공하는 김재영 바람의 파이터입니다 키스를 시작하면서 몸도 많이 변해서 많이 변해졌어요 맞아요 과거의 스피딧 MC 이때 시절의 그런 스타일하고는 완전 틀리거든요 손목같은 김재형의 펀치가 접속이 됐고 김재형 선수의 타격이 원래 정확하게 들어가는 타격이기 때문에 안상혜 선수를 케이지 위에 잠재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